박근혜 정부에서 경제부총리를 역임했던 최경환 전 의원이 경북 경산지역에서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. 다음 달 5일에는 대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북콘서트가 열릴 계획인데요.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친박 세력이 다시 결집하는 모양새입니다. 김도형 기자입니다.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지지자들의 환호를 받으며 연단위로 올라섭니다. 이 자리에서 최 전 부총리는 5선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. 최 전 부총리는 17대부터 연거푸 4선을 역임한 원조 친박으로 분류됩니다.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뇌물 혐의로 복역했고 최근 특별사면을 받아 복권됐습니다. 최 전 부총리는 국민의힘으로부터 공정한 경선 보장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무소속으로 출마한다고 밝혔습니다. 최근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과거 친박 출신 정치인들이 잇따라 출마를 앞두고 있습니다.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복심, 유영하 변호사부터 김재원, 조원진 전 의원도 출마 체비를 마쳤습니다. 여기에 다음 달 박 전 대통령이 대구에서 북콘서트를 개최하는 만큼 친박해가 총선을 앞두고 연대에 나설지 관심이 쏠립니다.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옛 친박계 인사들과의 연대 가능성에 선을 그은 만큼 실질적인 파급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. MB 뉴스 김도영입니다. adım요. 바뀌는 중심으로 사랑하셨어요.